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포커스 인해선 이번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성무 창원시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대회협력관을 맡고 있는 대한사격연맹 이향재 부회장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면 개막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시장님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 조직위원회하고 시청에서 아주 협심 단결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송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경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와 관련된 부대된 문화행사 이런 것까지도 저희 관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어서 경기 그 자체도 매우 성공적이어야 되지만 경기 그 주변 외적인 것도 동시에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우리 시민들께 드립니다. 네. 이향재 부회장님도 대회 협력관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경기장은 3월에 준공을 했고 또 더불어서 제가 프레 대회로서 4월에 창원 월드컵 사격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마 우리 라니아 회장께서는 세계적으로 최고 좋은 사격자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참가한 선수나 임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23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는 100% 만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숙박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경기 운영에 대해서는 한 1.3% 부족한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개월 정도 공백기간에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정말 멋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가 세계 5대 스포츠 축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회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목을 보면 저희들이 월드컵 축구가 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대구에서 개최된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그 다음에 내년에 강조에서 개최되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또한 포멀러 1과 자동차 경기 대회죠. 더불어서 5대 스포츠 이벤트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16일간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있지만 아마 도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4기연맹에서 거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별로 커트를 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91개국에 한 2350명이 참석을 했지만 아마 최종적으로는 3일 전에 엔트리가 마감되기 때문에 조금 증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59개가 정식 종목이고 한 종목이 시범 종목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근총, 소총, 산탄총 이렇게 60개 종목을 경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격은 사실 유럽에서 자리 잡은 스포츠라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세계적인 대회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큰 대회를 창원에서 개최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격선수군대회는 40년 전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 태능선수촌에서 이미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에는 창원사격장이 오랫동안 있었고 또 이 창원사격장에 대한 호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세계 사격 대회를 유치할 만한 그런 인프라가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창원은 오래전부터 인프라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만에 이번에 우리 창원에서 다시 열리게 돼서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개최국이고 또 대한민국에서는 40년 전 서울에 이어서 우리 창원이 두 번째로 열리는 건데 그만큼 창원이 사격에 대한 인프라가 괜찮은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를 꼭 창원에 유치해서 창원을 그런 국제적인 도시로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여론들이 2011년에 있어서 2012년 4월의 최종 유치가 확정됐던 거고요. 그동안 전임 시장님들께서 예를 쓰셔서 준비를 잘 해주셨고요. 드디어 대회가 곧 31일 날 열리게 되는데요.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도시를 좀 더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도시로 이렇게 알려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적어도 사격의 메카라면 창원이다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우리 대협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경기장이라는 그런 호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역시 최고 운영도 뛰어나고 또 시설도 더 잘 되었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통해서 이후에도 더 많은 사격인들이 여기 와서 훈련하고 또 여기에서 사격을 통해서 자기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또 동시에 저희들이 관광사격을 통해서 창원을 세계적인 관광사격지로도 알려내는 그런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사격하면 창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격의 메카로 우리 창원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국제도시로 하자 하는 그런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이 대회가 유치되었고 준비되었고 이번에 이렇게 개최된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번 대회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격장도 리모델링 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오셨는지. 사격장 리모델링은 사실은 저희들이 한 370억 정도를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계적인 국제대회를 유치하면서 370억 정도의 시설비로 시설을 준비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개는 몇 천억 조단위의 돈을 써서 그런 국제대회를 준비해 나가는데 우리는 시설비로 정말 적은 돈을 들여서 그러나 이제 그동안의 사격장을 운영했던 경험 올해는 또 이게 인프라들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잘 각 종목의 최첨단 시설을 갖추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린을 통한 3D를 통한 또 그런 영상 시설도 갖추어서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언제든지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돼 있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선수촌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의 다양한 호텔들을 이용하도록 호텔들을 시설 개선하는 데 도움을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대회를 하게 되면 호텔들도 사실은 특수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호텔과 경기장 또는 김해공항과 호텔 이렇게 이제 삼각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모든 준비에 만반을 기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사격장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요. 세계 최고의 사격장이다. 이게 도심형 사격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격장은 저희들이 보통 대회를 가보면 숙소에서 한 시간 적게는 또 뭐 30분도 되지만 많게는 한 시간 반 정도도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수들이 자기 컨디션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 같은 교회는 정말 그 숙소에서 10분 내지 10분 접근성이 용이해서 선수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고 또 저번에 월드컵에 오신 모든 분들이 2020년도 동경올림픽에 우리 창원 사격장을 자기들이 몇 달 전부터 전지훈련을 오겠다 이래서 예약이 저희들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적으로 이 도심 속에서 시설이 집약적으로 또 저희들이 이번에 전자표적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시설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식 장비로서 어떻게 보면 총을 쏘면은 격발과 동시에 선수들은 모니터 관중들은 또 관중용 모니터를 통해서 격발 한 발 한 발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박진감 있게 많은 관중들이 관람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좀 낯설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스포츠 축전이라고 하니까요. 역사가 아주 깊을 것 같습니다. 역사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1897년도 프랑스 리용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약 한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1차 대전 전까지는 매년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31년부터는 종전이 되고 나서는 2년 단위를 하다가 그 다음에 1954년부터는 지금처럼 4년마다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제사격연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이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격은 전체적으로 유럽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원이 52회까지 되는 중에서 42회가 유럽 쪽에서 개최를 했고 또 아메리카에서 한 7번, 아프리카에서 한 번, 아시아에서는 중국도 못했고 일본도 못했고 우리 한국이 유일하게 두 번째 개최하면서 창원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럽에서 인기 있는 종목이었지만 이제는 서서히 사격도 아시아권으로서 또 인기를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이렇게 큰 대회가 창원에서 열리니까요. 창원시청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큰 기대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기대하시나요? 시장님. 네 일단은 91개국에서 4,255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니까 이 많은 선수단이 창원을 찾는 것 자체가 창원의 브랜드를 국제화시키고 창원의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큰 기대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번에 북한 선수단이 22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북한 선수단의 참석이라는 것은 이 사격이라는 대회가 사실은 총을 쏘는 대회 아닙니까? 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는 그런 스포츠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북한 선수단이 참여함으로써 이 사격 대회가 평화에 대해 또는 평화를 추구하는 대회로 이미지가 완전히 전환되죠. 사실은 우리 슬로건이 창원에서 세계를 향해서 미래를 쏘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미래를 쏘느냐. 전 세계를 향해서 평화의 이미지를 평화를 추구하는 이미지를 쏘는 미래를 향해서 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격 대회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또 국민들도 사실은 지난 평창 올림픽 때 북한 선수단이라든지 응원단이 왔고 또 그 이후에도 농구 대회나 이렇게 오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사격 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옴으로써 제가 볼 때는 그 평화의 이미지가 완결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노래하고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또 저희들이 이 대회를 위해서 97개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중에 아주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VIP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는 김에 또 저희들도 박기문 전 유엔 사무차장도 모시고 해서 창원 세계 민주평화포럼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어쨌든 평화를 한번 전 세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어쨌든 이 대회 그 자체도 국제 가장 큰 세계 5대 스포츠 축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열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지만 또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심으로써 우리를 알리고 관광 효과를 거두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오시는 VIP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민주평화포럼을 개최함으로써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등 정말로 의미 있는 대회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한층 높아졌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큰 축제의 장이 벌어졌으니까 이번 축제를 계기로 시민들이 사격이라는 스포츠를 좀 더 알고 또 친근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대부분 군인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다 사격을 경험을 해 있기 때문에 사격에 대해서는 사실은 친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스포츠로 성화시키고 또 조금 더 넓게 가면 즐거운 놀이나 오락으로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런 건데요. 레즈로 가는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탄총, 관광형 산탄총 사격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전자를 활용한, 디지털을 활용한 우리 또 사격 체험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면 창원에서 관광형 사격이 드디어 등장한다 이렇게 보고요. 기존에 사격을 레즈로 즐기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걸 넘어서 관광과 또 하나의 놀이문화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그 마케팅을 얼마나 더 잘하느냐의 문제는 저희 창원시의 숙제로 주어져 있고요. 앞서 말씀하시기를 91개국에서 참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인가요? 네, 참가의 논호로 보면 참가국이나 참가의 논호로 최대 규모인데요.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지금 아직도 엔트리 마감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더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오시는가? 방금 우리 협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2020년 동경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때 출전권을 이 대회를 통해서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오시게 되고 또 이제 아시아에서 열리면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아시아권 선수들이 더 많이 참석하게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주 크게 그렇게 대회 규모가 커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식 종목, 시범 종목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경기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격은 크게 공기 앞으로 쏘는 공기총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25m 이상이 되면 전부 다 하약을 가지고 쏩니다. 그래서 보통 10m 공기소총, 공기근총은 여러분도 잘 알았다시피 10m에 한해 써 있고 25m 이상은 전부 다 하약총을 쏩니다. 그런데 사격이 크게 하면 단발로 쏘는 라이플과 또 여러 가지 나발이 날아가면서 움직이는 표적을 쏘는 산탄총 이렇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플 중에서도 또 근총이 있고 소총이 있고 러닝타켓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근총 하면 우리 진종호 선수하고 김장미 선수죠. 그래서 10m, 25m, 50m까지 근총을 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도 라이플은 좀 총신이 깁니다. 우리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라이플 사격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근총보다는 소총의 표적 점수가 적습니다. 표적의 크기가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쏘는 부분이 소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탄총은 저희들이 움직이는 물체 표적을 쏘는데 여러 가지 납탄들이 움직이는 물체로 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트랩, 더블 트랩, 스키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발로 쏘는데 저희들이 움직이는 목표를 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러닝타켓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시법 종목으로 하는 타켓 스프린트가 있습니다. 아마 동계올림픽에 보면 바이오슬린하고 같습니다. 400m를 달리고 5발에 사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400m를 달리고 5발 사격을 하고 그 다음에 400m를 달립니다. 그래서 5발을 15발 안에 쏘아서 못 맞추면 선수들이 핸디를 붙습니다. 대기를 하다가 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시간을 가지고 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종목들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대회에서 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선수들이 어느 대회보다 더 치열하게 경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 우리 세계선수권대회가 동경올림픽의 첫 커탈을 부여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커탈가 360개 있는데 올림픽 종목 15개에 대해서 우리 창원대회는 60개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장님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3일 전까지 최종적으로 엔트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은 넣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마 그러한 부분 때문에 최대 국가, 최대 엔트리가 등록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선수들이 있을까요? 어떤 선수들이 참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격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에서 또 3연패를 한 우리 진종호 선수 우리가 또 김장미 선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임 소속이 우리 창원시청으로 되어 있다 지금 KT로 간 우리 김재훈 선수도 우리가 50m 두 번 올림픽에 입상했기 때문에 이런 유망한 선수들이 있고 특히 이제 김장미 선수 이후에 오르는 우리 셰피드의 김민정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우리 창원시청에도 3명의 선수가 참가를 합니다. 우리 트랩의 엄지원 선수 그다음에 3대가 지금 사격을 하고 있는 우리 김민재 선수 그다음에 우리 지금 아깝게도 아시안게임에서 5위를 했지만 지금 송수주 선수 또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수로서는 우리가 보면 올림픽에 6회나 참가해가지고 전부 다 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연자 스키토 쪽목의 미국의 킴블리 로드 그다음에 남자 공기 소총에서는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냈지만 우리 사격의 천재 중국의 양홀한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부분은 베트남에서 첫 금메달을 땄죠.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우리가 박완석 감독하고 우리 박준권 감독이 베트남에서 한류를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박준권 감독이 지도를 해서 우리 베트남의 선수가 호환수환 빈입니다. 그래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대회는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간전의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 하면 또 스포츠 팬들은 개회식, 폐회식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개회식은 창원실내체육관에서 각국 선수단들을 참가하는 가운데서 개회식이 개최가 되는데요. 우리 창원의 문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잘 알릴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진행되기 전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는 플래시모업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플래시모업 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사기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행사의 설명도 곁들이게 되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회식이 끝나면 이렇게 개막을 축하하는 축하 불꽃쇼가 진행이 될 겁니다. 시민들에게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게 되겠죠. 물론 폐막식은 경기장 내에서 마지막 폐막식이 있습니다. 경기 내내 시상식을 통해서도 중간중간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될 텐데요. 어쨌든 지난 동계올림픽 때 컬링이 우리 국민들의 인기 종목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미, 영미, 영미 이 한마디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컬링의 경기 규칙을 알면서 더 많이 즐기게 된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사기에게 되어서도 중계방송이 좀 박진감 있게 잘 해주시고 시설도 좀 잘 돼 있기 때문에요. 또 그런 어떤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티브들이 좀 만들어지면 충분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가면서 더욱더 대중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개막식은 우리 빛나는 창원을 전 세계인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짜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창원의 문화를 알리고 또 동시에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리는 창원과 대한민국을 세계에 소개하는 그런 개막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에 북한 선수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또 어떤 선수들이 참여하는지 저희들은 지금 북한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하고 나서 타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사격인명이나 또 IOC 또 더불어서 우리 경남대학교 박재규 총장님도 국제적인 인맥을 통해서 많이 참가를 좀 독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임원열매하고 선수 12명입니다. 그래서 북한 선수들은 8월 31일 날 도착을 해서 현재까지 12일 날 북경으로 출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북한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숙박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기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유관기관하고 정부합동관리단하고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또 북한 선수들이 우리 창원에 와서 좋은 성적을 내서 또 크다를 딸 수 있는 그리고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선수단 참가를 하면 아무래도 또 화제가 될 테고요. 창원시에서 이 북한 선수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격이라는 스포츠가 조금 이렇게 총을 쏘는 겁니다만 좀 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응원단도 그렇게 활발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응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서 많은 응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중에서 북한 선수단을 응원하려고 하는 그런 자발적 격려의 움직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 잘 수용해서 북한 선수단을 잘 응원해서 격려하도록 하고 그것이 이 대전체의 활력을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 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시가 행정적 편의를 잘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선수단 자체가 어쨌든 안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잘 경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안전과 보완을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어쨌든 북한 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내주는 것이 남북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데에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선수단에 대해서는 그런 좋은 배려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참석하는 모든 선수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응원하고 격려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사격 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는 것은 지금 아시안게임이 한창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몇 개 종목에 있어서는 우리가 남북 단일팀도 하고 어쨌든 좋은 협력 체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에서 이제 거의 마침표를 우리 창원 세계사격선수군대에서 그런 걸 찍게 되기 때문에 저희 시도 각별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갈 생각이고요.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또 특별한 행사 한두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겉에 가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9월에 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벌써 세 번째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남북정상회담 하면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여러 차례 시간도 필요하고 합니다. 그 과정과정 어려울 때마다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녹여주는 그런 또 활력이 되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북한 선수단 22명이 이제 우리 창원대회에 참여한 것은 사실은 이제 남북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의 윤활유 역할도 하고 있다. 결국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선수단이 참여해서 여기서 열심히 경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이제 남북한에 있어서의 평화와 교류의 메시지거든요. 그것은 뭐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요. 또 그것이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대회 전체에서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 선수단이 왔을 때 창원시가 잘 관리를 해서 그런 큰 총매적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긍정의 신호들이 많이 가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좀 모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 우리가 과거에 중국과 또 미국 간의 평평 예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풀어냈듯이 지금 남북 간에도 스포츠가 사실은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북한 선수단의 역할이 충분히 그런 역할이 되도록 하려면 사실은 이제 시와 우리 조직위가 얼마만큼 잘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운영의 묘가 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흡족하시도록 방향을 잘 찾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여를 하니까요. 이 선수들이 생활을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선수촌은 따로 마련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역에 있는 호텔들을 이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설도 굉장히 계보수를 많이 해서 깨끗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할만 보면 어쨌든 공식 호텔이 23개입니다. 거기에 숙박, 객실이 1390개고요. 숙박 인원은 1893명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 선수단은 특수한 곳에 따로 계시고 일부 더 확보해놓은 숙박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경기장 내에서의 한 끼의 식사를 위한 또 우리가 식당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또 이렇게 지도를 받아서 아주 완벽한 시설을 해놓았고요. 그다음에 시내에 있는 식, 음료, 식당들 요식업들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끊임없이 안전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숙박업소와 주 경기장을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투를 1일 4일을 우리가 돌리고 또 그리고 경기가 먼저 끝난 선수들은 기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김해공항과의 서투를 돌리는 완벽한 대회 준비를 통해서 운영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셔틀버스로 이렇게 선수들을 이동시키겠다 하셨는데 이게 선수촌이 아니라요. 선수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호텔에 막 나눠져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과연 잘 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모한백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언어적 소통을 위해서 호텔마다 이렇게 통역들이 또 따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이 또 경기만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내 관광도 할 수 있고 이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광 안내처라든지 이런 게 다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큰 대회고 방대한 인원이 오기 때문에 우리 신문들께서 과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얼마나 준비를 잘했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고 언론도 걱정을 해 주시는데 그 점은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 조직위가 그동안 준비를 했고 또 유관기관들하고 예를 들면 식품안전체라든지 그다음에 국정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모든 유관기관들이 이렇게 협조를 해서 점검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깜짝 놀랄 만큼 좋은 대회가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사격 대회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아무래도 안전 총기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아마 외국하고 우리 국내하고는 총기에 대해서 문화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항상 조금 불편하는 게 총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마 사격 대회만큼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총기가 들어오고 나갈 때는 사전에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국제연맹에 전부 다 설명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국과 동시에 총기 이송은 우리 총기 호송 요원들이 공항에서 직접 사격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나갈 때도 그렇고. 그래서 사격장 내에 총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입출고 시스템을 통해서 선수 개의 개인의 총기를 보관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총기나 실탄은 사격장 내에서는 움직일 수 있지만 절대 바깥으로 유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직접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거군요. 네. 사격장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엑스레이 금색대라든지 엔디를 설치해서 모든 선수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는 고 시스템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총기 입출고 난지 10탄 입출고가 수작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이 ICT 강국이니까 이거를 한번 프로그래마 해보자 해서 총기가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선수의 일정사항 그 다음에 경기 일정, 숙소 모든 게 다 컴퓨터에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총기가 입출고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기는 이제 보면 저희들이 한 80% 정도가 우리 김해공항으로 들어오고 20% 정도가 인천공항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보면 한 총기는 한 3천여 종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산탄총, 건총, 그 다음에 소총 이렇게 해서 모의고도 한 4천정 정도의 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회가 성공을 하려면 이제 시민들이 많이 경기장을 찾아서 또 분위기를 띄워줘야 될 텐데요. 관람권 판매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은 모든 관람권은 일단은 무료입니다. 본선 다 무료인데요. 마지막 결선 부분만 이제 아주 저렴하게 5천원으로 유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은 데 지금 한 60% 정도 사전 예매가 다 되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도 일부를 하는데요. 아직 사격대 날짜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완벽하게 다 소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생각보다 크다 그렇게 보고요. 시민들의 참여가 많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예본선 할 거 없이 자발적 응원들이 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서 어느 대회,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조금 이렇게 시민들의 응원의 함성이 큰 그런 응원문화가 처음으로 사격대회 생기는 그런 대회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역대 사격선수 군대회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회가 되지 않을까 활력이 넘치는 대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아까 전에도 좀 말씀이 있었지만 개막식의 때는 우리 시립예술단 또는 해군의장대 이런 분들이 오셔서 또 공연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화려한 무대가 생기고 많은 분들이 그걸 또 보고 또 오늘 방송을 하게 되는 MBC가 주관사로서 그것들을 다 관리해 주시고 또 중계도 잘 해 주시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도 열심히 하지만 MBC에서 방송을 또 잘 해 주시는 것도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무료라고 하시니까요. 많은 분들이 찾아갈 것 같긴 한데 사격이라는 종목 자체가 좀 낯설다 보니까 경기장에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고 또 어떤 에티켓 같은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사격 경기장은 아무래도 안전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첫째는 사선 통제 간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되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룰이 조금 변경이 돼가지고 이제는 결승이고 S-R 간에 전부 다 응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응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발 한 발마다 순위가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 박진감도 있으면서 서릴이 있는 그런 아마 경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에게 방해가 되지는 않나요? 이게 응원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방해되는 것 때문에 응원을 자제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을 원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 경기 자체가 선수들만의 경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규칙이 좀 바뀐 거죠. 선수와 또 시민과 관객이 또 함께하는 대회가 돼야 되니까요. 또 선수들도 시민들의 함성 속에서도 잘 쏠 수 있는 집중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바뀐 이 규칙이 어쨌든 선수들에게는 더 많은 그런 훈련이나 노력을 또 요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약간의 응원의 소리 뭐 어떻게 보면은 집중력에는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소리마저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경기로 이제는 드디어 사격도 변신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창원은 역시 스포츠의 도시죠.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야구, 축구, 농구 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제 사격의 메카로까지 발돋움을 하려고 꿈꾸고 계시는데 자, 이런 노력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초지만은 프로야구, 프로농구 그 다음에 프로축구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격이 그게 이제 첨가됨으로써 정말 창원은 그 사계절 스포츠의 메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우리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국제 공인을 받은 그런 사격장이고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시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격을 좋아하는 스포츠인들은 다 창원을 와야만 제대로 사격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사격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 사격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사격을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 관광형 사격을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탄 사격도 할 수 있지만 또 이제 실탄 사격이 아닌 전자기기를 이용한 거의 뭐 실탄에 가까운 느낌을 받는 그런 사격을 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격의 메카로 창원이 부상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도 사격대회는 우리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랬듯이 사격하면 창원의 이미지가 이제 거의 이 대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각인되는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누리고 있고요. 이 국제사격장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열리게 될 다양한 사격대회의 전지훈련장 또 뭐 월드컵 사격대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도 개최가 되지만 다른 곳에 개최된다 하더라도 이 대회장에 와서 이 경기장에 와서 미리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국제 스포츠의 메카가 될 것이다. 저희들은 또 그렇게 키워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이번 창원 국제사격선수권대회가 어떤 대회가 됐으면 하는지 바람의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향재 부회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뭐 78년도에 42회를 대회를 하고 40년 만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는 대회인 만큼 정말 관계가 무락합니다. 특히 더불어서 이번에는 또 북한 선수들이 참여로 인해가지고 한 번 더 저희들의 관심이 세계적으로 쏠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도 자기 기량을 100% 발휘해서 커트를 많이 땄으면 좋겠고 또 저희들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탁의 말씀은 저희들만이 경기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관심이 있어야만이 아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창원시는 스포츠 관광도시, 또 스포츠와 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우리 창원 사격장을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올림픽의 전지훈련장이라든지 앞으로 아시아 선수권대회 유치, 그 다음에 창원월드컵의 지속적인 경기, 그 다음에 세계 RT 선수권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성무 시장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사격 선수권대회 꼭 성공하고 또 우리 창원시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큰 기대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격이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미래를 향해서 총을 쏘는 그런 대회입니다마는 동시에 이게 북한 선수단 참여로 평화를 쏘는 그런 대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창원시민들에게 또 전세계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만드는 그런 꿈의 사격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해 주실 때 이 대회는 더욱 빛나고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의 더 적극적인 그런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성무 창원시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회 협력관을 맡고 계신 대한사격연맹 이행자, 이양재 부회장도 감사합니다. 이번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91개국 4,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가 창원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특별한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